충남도의회는 지난 6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도민과 함께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은 전현직 도울번을 비롯해 각계각직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폐 수여와 기념사, 부활 30주년 퍼포먼스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김명선 의장은 개회사에서 도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고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기념식에 맞춰 재전분권의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도 열었습니다.